예술을 믿고 우리가 구원 받았어도 신앙생활이 교회생활에서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 같아요 너무나 많은 부분을 드려서 오늘 이 부분을 설명하거든요 이쯤에서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구조를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집어넣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시작되죠? 편지니까 1장 첫인사 있죠 그리고 1장에서 3장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린 모두 다 죄인이고요 우리는 이방인들도 죄인, 유대인들도 죄인 왜 그랬죠? 로마 교회는 유대인으로서 예술을 믿은 사람과 그들의 전도를 받아서 이방인이었지만 예술을 믿은 사람들이 섞여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여전히 예술을 믿었지만 핵한 백성이라고 우쭐대는 경향이 있었고 이방인들은 교회에 들어오면서 은혜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너무나 타락한 삶을 살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당시에 우리 헬라 문화권의 문화를 보시면 굉장히 성적으로도 타락해 있고 개방적이고 우상을 섬겼고 이런 것들이 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술을 믿은 사람들은 율법이나 전통을 자랑했겠고 이방인으로서 예술을 믿은 사람들은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 은혜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여전히 말씀, 율법 이것을 강조하는 그런 긴장이 교회에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이건 유대인은 우리는 다 기준 미달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라는 걸 먼저 선포하죠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보면 굉장히 마음이 무겁죠 우리 죄를 다 폭로하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치료책을 주는 거죠 이제 이런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은 하나님의 인정받은 의의가 나타났으니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의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완전히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뭐라고 그랬죠? 영어로는 justification 그리고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라고 그랬습니다 불러주신다는 거죠 credited 됐다는 거죠 크레디 카드가 실제 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여겨주는 거죠 돈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인은 아닌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것은 여러분 아마 어느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걸 거예요 항상 자기 신에게 나갈 때는 죄값을 치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그것을 믿을 때 의리를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린 다 죄인이고요 그래서 3장에서 5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구원 받으면 그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6장에서 8장까지 첫 번째 칭의가 일어나면 다음에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했잖아요 1년 동안 그것을 향해 가는 거죠 거룩함을 향해 그게 뭐라고 그랬죠? 성화 영어로는? sanctification 예 할렐루야 그러면 성화가 일어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주님 닮은 모습으로 끌고 가신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성화를 넘어서 예 영화 영어로는 예 glorification 까지 우리를 끌고 가신데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어떤 죄송합니다 어떤 성화의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성도가 변화될 수가 없다 그런 거죠 8장에 로마서의 성경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로마서인데 로마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장은 몇 장이라고 그랬죠? 예 8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8장의 키워드는 뭐라고 그랬죠? Holy Spirit 성령 무려 몇 번이나 나온다고요? 19번이나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본문을 읽으실 때 같은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 것은 그 패러그랩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죠 그래서 구원의 효력이 나타나고 우리를 끌고 가시죠 성화의 단계로 영화의 단계로 끌고 가시죠 그 일을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랬죠? 끌고 가는 것을 말 그대로 예 견인이라고 그랬죠 예 토잉 그것을 성령님이 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9장에서 11장은 약간 여러분 만약에 힘드시다면 나중에 읽으셔도 될 말씀인 것이 약간 스토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인류의 구원계획이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창조부터 마지막 때까지 그래서 이런 구원은 어떻게 흘러와서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이방인들의 구원받는 수가 차게 되고 그래서 구원이 다시 유대인에게로 가게 되고 그래서 자기 동족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 이런 하나님의 큰 계획 창조부터 종말까지 그러니까 로마서가 전체를 담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말씀해 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쉬워요 읽을 때 이건 더 이상 교리가 아니라 실천과 적용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읽는 대로 마음이 읽고 계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12장 13장은 교회 국가 이웃 관계 속에서 그리고 14장 15장은 또다시 교회 안에서 음식과 절기 문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마음에 드는 구절 하이라이트로 빡빡 치고 그렇게 묵상하는 것은요 굉장히 이제 우리 초보적인 묵상이고요 내가 이 장을 읽을 때 이 장이 지금 전체 책에서 어느 내용으로 가고 있는지 어느 부분에 속하고 있는지 줄거리가 지금 우리가 큰 맥락이 이해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거 각 치고 그리고 성구로 선물하고 그런데 맥락을 알게 되면 오 이거 하나님께 야단 맞은 말씀인 이구나 그런데 우리 마음에 와닿는 것만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그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묵상할 때는 한 절을 볼 때 한 장을 보고 한 장을 볼 때 전체 책을 보고 그 흐름을 아는 상태에서 지금 이 전체 내용은 무엇을 위해서 쓰는 내용이다 라는 걸 알고면서 이것을 묵상하면 이렇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한 장은 끝인사 편지니까요 항상 첫인사와 끝인사가 서신서에는 나와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14장과 15장에 대한 내용인데 구원받은 사람들의 구원과 사랑은 어떻게 표현될 것인가 좀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12장은 섬김으로 그 사랑이 표현된다 그 구원이 표현된다 그래서 행복한 교회생활의 키워드 세 가지 우리가 발견했죠 예 기억나시나요 이것도 2주 이상 했는데 예 자 건강한 굉장히 새로운 얼굴로 건강한 교회생활에 아주 수련회가서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키워드 세 가지 순서 상관없습니다 예 자기의 위치를 돌아본다 좋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지체의식 세 번째 은사로 섬기라 이 세 가지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키워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찾아보는 시간도 가졌고 그렇죠 또 오리지널 디자인을 듣고 와서 또 내가 어떻게 이제는 섬길 것인가 하는 이야기도 나눠봤죠 예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반드시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사로 남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섬김으로 12장은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13장에 와서는 나라와 정부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냐 믿는 자들이 권위의 순복함으로 이 권위는 단순히 정부 권위나 정치적 권위만이 아니죠 내 위에 있는 권위는 하나님께서 질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의 순복함으로써 우리의 구원받은 자들의 믿음이 증거되고 사랑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다윗은 사울왕이 여섯 번 이상을 죽이려고 하죠 창을 던지고 그리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인 부하를 오히려 죽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울에 대한 권위가 아니에요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권위거든요 그것이 로마서 13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정부건 나라건 어떤 공동체에건 심지어는 우리가 일하고 있는 회사건 사도바울의 편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그 당시에는 종이 있고 주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가면 뒤집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종이었던 사람이 장로님일 수 있고 주인이었던 사람이 초신자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을 얻게 되죠 회사로 돌아가서 에이 왜 이래 그럴 수 있잖아요 직원인데 회사로 돌아가면 직원인데 교회에선 내가 장로니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죠 사도바울은 순복하라는 거예요 자기 주인에게 순복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 평등을 외쳐도 그런 하인과 주인의 관계가 있으면 주인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잘 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를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이 권위와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을 순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13장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13장은 간단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14장으로 가서는 이제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될 것인가 바로 약한 자를 용납함으로 그 사랑은 표현된다 그리고 15장으로 가면 약한 자를 용납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약한 자를 세워주는 것으로 그 사랑이 표현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4장을 요약해 보면요 첫 번째 파트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두 번째 파트는 형제를 넘어지게 하지 말라 이게 구원받은 자의 할 일이고요 자 15장으로 넘어가면요 덕을 세우라 세우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4장 이제 이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이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구원받은 자 사이에서 용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믿음이 나오죠 강한 믿음이 나오고 약한 믿음이 나와요 강한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달라요 지금 먹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고린도 사실 이 편지를 로마서를 어디서 쓰고 있죠? 혹시 그거 아시나요? 사도바울이 로마서를 어디서 쓰고 있나? 어디서? 예예예 사도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것은 고린도에서 쓰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든 음식이 다 우상에게 드려진 거의 재물들이에요 특히 고기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제사드린 음식 먹으면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는 고기를 먹었다 하면 다 우상에게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재물을 드리고 제사장들에게 그런 축복을 받은 그런 우상을 섬겼던 음식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어요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하고 안 먹어요 그럼 보통 우리는 이런 경우에 누가 믿음이 좋은 경우죠? 보통 우리 한국교회의 특징은 안 먹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도 그렇고 로마 교회를 향한 말씀도 그렇고요 그것 때문에 못 먹는 사람들을 믿음이 약하다고 해요 약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교회 이제 성경에 아주 이건 예입니다 담배 얘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Born Again 했어요 분명히 그리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지대학에 좋은 영향들을 미쳐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이분이 담배를 피워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런 분들이 어떻게 되죠? 주눅이 들죠 그래서 믿음이 약하거나 없다는 말을 들어요 그런데 사실 생활은 막 엉망인데 교회 다니고 예배 잘 참석하고 기도 잘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이 사람은 술, 담배도 안 해요 평생 안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믿음이 좋다는 말을 들어요 여기도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고기를 안 먹어요 왜냐하면 그거 먹으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 같고 그리고 내 믿음을 이건 경건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에게는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오! 믿음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런 걸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면서 믿음이 마음에 길티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최소만 먹는이라 우리 생각과는 많이 다르죠 그런데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에이 이런 것도 못 먹어 나는 예수 믿어도 이런 거 전혀 상관없어 당신 믿음이 약한 거야 이런 거 예수 믿으면서 해도 전혀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자는 그리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뭐하죠? 비판하게 되죠 에이 저 가짜 에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안 먹은 게 억울하십니까? 연약한 믿음이 있어요 뭐가 다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강한 믿음이 있어요 이분은 뭐든지 해도 진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거듭났고 예 이런 것들로 길티가 없어요 그리고 성숙한 믿음이 있어요 이건 좀 다른 얘기죠 근데 보통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업신여겨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은 강한 믿음을 쉽게 비판해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강한 믿음이건 연약한 믿음이건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게 14장의 키입니다 15장의 키고요 우리의 믿음은 이제 강하다 약하다를 떠나서 성숙한 믿음으로 가야 돼요 남을 세워주는 믿음으로 조금 더 읽어볼게요 자 이것은 먹는 것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안식일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여전히 우리 교회들도 그런 문제가 있죠 논쟁이 있죠 어떤 박사분은요 신학박사분은요 평생 이것만 연구했어요 뭐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주일이냐 자 초대교회도 이랬어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갓게 여기다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어떤 초대교회 어떤 사람들 유대주의겠죠 토요일이 안식일이라 그때 예배가 진짜 예배다 또 이제 초대교회의 사도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부활하는 때 모였잖아요 아 유대교부터 우리는 분리를 했기 때문에 주일이 안식일이야 주일을 지켜야 돼 그리고 또 어떤 쪽은 이제 거듭난 우리에게는 주일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야 유대인들에게만 안식일의 개념이 있는 것이고 예수 안에 거듭난 우리들은 날마다가 주의 날이다 이 부분이 사실은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그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 지금 들으시면 헷갈리시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새들백교회는 토요일 저녁에 본교인을 위한 주일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주일 예배는 시컬 서비스라고 예수님을 처음 믿거나 나오는 분들을 위해서 본교의 성도들이 섬기고 그 주일은 이런 초신자들이 와서 신앙생활을 쉽게 할 수 있게끔 돕는 예배 시컬 서비스를 드리는 것을 유명했습니다 논쟁이 있었죠 토요일에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냐 왜냐하면 주일이 거룩한데 그런데 많은 미국 교회들이 토요일 날 저녁 때 그런 주일 본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안식일 교회는요 썬데이는 다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썬데이를 지키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요일이 정통적인 하나님이 제정한 안식일이 아니냐 썬데이에 지키는 것은 로마 때부터 태양신 숭배사상에 혼합된 거다 우리가 정신이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토요일이 그들에게는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냐 초대교회도 역시 그런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날이냐 이것에 대해서 키를 주시는 거죠 그 해결 기준이 뭘까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예 어느 날을 중히 여기는 사람들도 그 중심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다 여기 키워드가 뭘까요 14장에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 또 무엇을 먹든지 안 먹든지 안 먹는 사람들도 왜 안 먹을까요 내가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위해서 예 물론 건강을 위해서 안 먹는 분들도 있죠 예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르겠어요 먹으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저녁에 주일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예배가 토요일 날 예배드리고 주일은 골프 치러 가기 위해서라면 그건 아니죠 그러나 공간도 제한되어 있고 시간도 제한되어 있어서 먼저 성도들이 성숙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주일은 처음 찾아오는 성도들을 돕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셀럽교회에 가시면 은사별로 텐트가 쫙 쳐져 있죠 광장에 주차장에 그래서 뭐 싱글인 사람 디버스 한 사람 아니면 자동차가 문제 있는 사람 뭐 보험이 필요한 사람 성도들이 각기 자기 분야에서 다 성도들의 필요를 돕는 거예요 이러려고 예배를 일찍 드리는 거랑 그냥 내 필요를 위해서 일찍 드리는 거랑은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근데 키워드가 키워드가 주를 위하여 지키고 주를 위하여 먹으면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7절이죠 자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예 이거 키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메모리 할 말씀이죠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 이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되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 여러분 그 그 자료에 보시면요 스펄전 목사님과 누구죠? 이름이 조셉 파크 조셉 예 조셉 파크인가요? 예 같은 시대를 살았던 신학자와 위대한 설교자예요 두 분 다 아주 큰 교회를 이끈 리더들입니다 근데 이 두 분은 굉장히 친하면서도 자주 싸웠대요 특별히 어떤 문제로 서로 비판을 했냐면 조셉 목사님은 영화 그 당시에 그 플레이 그 연극이죠 이런 것을 즐겨 보러 다녔대요 근데 그 당시에 기독교는 이런 것을 보는 것을 매우 불경건하다라고 규정지었어요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에이 저 가짜 목사 저 연극이나 보러 다니고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조셉 목사님은 스펄전 목사님이 정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스펄전 목사님은 세계적인 설교의 황태자라고 그러잖아요 엄청난 회개와 영향력을 불러일으키는 목사님인데 이분의 단점은 뭐였을까요 담배예요 담배 거기다 써드렸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저 스펄전은 담배 핀다 그래서 그 둘이 크게 싸웠대요 가짜 목사라고 서로 그런데 분명한 건 두 분 다 지대한 영향을 미쳤죠 우리가 알고 있는 CS 로이스 기독교계에 정말 엄청난 영향을 미친 분이죠 그분도 아무튼 담배광이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 문제로 싸웠어요 근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담배를 끊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 끊게 되었냐면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우리 뭐 LA타임즈가 있듯이 런던 타임즈가 있었나 봐요 런던 타임즈 신문을 딱 열어봤는데 전면 광고로 담배광고가 나왔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써 있었냐면 스펄전 목사님이 즐겨 피우는 담배 이렇게 광고가 나왔대요 그걸 본 순간 스펄전 목사님이 그 시간 이후로 담배를 끊었대요 아 나는 믿음이 담배 따위는 피워도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혀 지장이 없지만 내가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나를 따라서 이런 건강하지 않은 습관을 내가 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담배를 끊었다는 유명한 이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뭘까요? 나에게는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를 위하여 합니다 주를 위하여 이게 성숙한 거죠 고기를 먹는 자가 있어요 그런 재물을 막 먹는 자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곳에서는 막 그걸 먹는 걸 보면서 시험에 들고 와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사도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나는 먹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왜냐하면 우상 따위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귀신 따위는 없어요 나의 신앙관에 오직 참신은 하나님 뿐이고 이 음식을 가지고 뭘 뭘 했든지 저주를 했든지 뭘 했든지 그건 다 귀신의 일이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뭘 했든지 나에게는 상관없다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지만 이것을 보면서 실족할 수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바울은 뭐라고 고백하죠? 고린도서에 나는 이유로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당시에 고기가 그런 고기를 그게 바로 강한 믿음도 아니고 연약한 믿음도 아니고 성숙한 믿음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뭘 먹느냐 안 먹느냐 그리고 뭘 하느냐 안 하느냐 에 따라서 성도를 비판하고 또 성도를 우습게 뭐라고 그랬지 아까 한쪽은 비판하고 한쪽은 없인 여겼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자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오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예 우리가 다른 사람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다 자기 죄를 고하면서 자기 심판을 받기 때문에 자기 죄에 신경 쓰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 확연한 죄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 어떤 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다거나 뭐 고의적으로 불순종한다거나 뭐 진짜 불륜이 일어난다거나 교회 안에 반드시 뭐 사기를 친다거나 이런 일들은 반드시 뭐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죠 그거는 징계가 있어야겠죠 그래야만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런 애매한 영역이 있는 것들은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용납이 필요하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느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과도 같죠 이걸 먹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가책을 느끼면 절대 먹지 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게 뭐든 간에 먹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신앙의 가책을 느끼면서 먹게 된다면 하지 마라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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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는 게 영화 보는 게 죄라고 생각된다면 가지 마라 양심의 그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면 확증이 안 되면 하지 마라는 거예요 가책을 느끼면서도 하는 것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분을 교회에서 처음 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교회 식사를 하고 저 옆으로 가서 이렇게 담배를 피웠어요 그런데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이 막 눈을 보라리고 막 어떻게 저 사람이 그럴 수 있나 교회 와서 저럴 수가 있나 이렇게 한다면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아직 어떤 그 전에 습관이나 행동도 그대로 할 수가 있어요 염색을 하고 왔을 수도 있고 문신을 하고 왔을 수도 있고 만약에 제가 뭐 이렇게 막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제떨이를 하면서 이렇게 한다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 같아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못을 어떻게 입느냐 어떤 음식을 먹느냐 어떤 격식과 의식을 차리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의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뭘 안 먹는다고 거룩한 사람도 아니고요 우리가 뭘 예를 들어 주일에 제가 미국에 왔을 때 저를 재워주신 분은 이랬어요 주일날 절대 장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주일날 마켓 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건 거룩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그렇게 믿어요 구약의 정말 안식일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 축구하잖아요 그분은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축구하는 교회 주일날 모든 오락을 삼가고 오직 예배하고 경건하게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정의하시는 분이죠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먹는 것 마시는 것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축구를 왜 하죠? 네 뭐 변명이 아니라 진짜 형제 간의 우애를 다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전도도 일어나고 정말로 그러면서 우리 형제들이 잘 굳건하게 세워지기도 하고 우리 장년들과 청년들이 이렇게 또 똘똘 뭉치기도 하고 또 서로 격려하기도 하고 그럼 주일날 우리가 액티비티를 뭘 합니까? 다 이런 맥락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장로님은 축구를 사부의 배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부의 배 네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지금 빨리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도 강력하죠 자 또 읽습니다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인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자 강한 믿음 성숙한 믿음입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너무 미주에 정말 천상의 목소리를 가진 여중창단이 왔어요 그래서 막 교회에서 거룩한 찬양을 막 하셨어요 와 너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단장 목사님이 딱 나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찬양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저들의 삶 하나 한 분 한 분의 삶이 거룩하고 일주일 동안의 삶이 정말 거룩해서 그 피아노를 제가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피아노 선을 하나하나 튕길 때 그 선이 하모니를 이루는 것처럼 이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께 영화롭게 올려줘서 하모니를 이룰 때 이런 거룩하고 감동적인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라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 그래 야 그렇지 나도 거룩하고 정말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근데 얼마 안 있어서 어느 주일 저녁인가요 이제 바베큐 집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고깃집에 그런데 그런데 저쪽 한 구석에서 구석도 아니에요 거의 중간 높은 단위인데 거기서 와 왁자지껄 소리가 나는데 거기서 많이 본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쫙 앉아서 코리안 바베큐를 드시고 계신데 그 말씀하신 목사님이 얼굴이 벌겋게 술 취해가지고 그 상에 복분자주가 쫙 놓여 있어요 그러면서 모양이 굉장히 이상했던 게 어디서 공연을 하고 오셨나 봐요 선녀복장 같이 다들 입으시고 목사님 한 분만 남자인데 딱 둘러서 술 따르고 서로 드시고 거나해요 제가 믿음이 연약했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었습니다 뭐지? 이거 일주일 동안의 삶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거룩해서 나오는 게 이런 찬양이라고 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봐도 이건 무슨 김정일 무슨 그런 기쁨조 같이 아주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다 한복 같은 걸 입으시고 얼굴 다 시뻘겋게 취하셔가지고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아 저분들은 이런 것은 신앙적인 양심에 걸리지 않는가 보다 그렇지만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지는 않았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군다나 그런 분위기에서 하나님 주여 이런 얘기가 나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게 뭐야 저게 무슨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기쁨조도 아니고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전도사인 저도 시험에 잔뜩 들었는데 사람들이 봐도 이상했겠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리더들을 뽑을 때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인박이지 않았다는 게 뭐예요 그 안 해도 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포도주 좀 먹는 것도 참 괜찮아요 건강을 위해서도 괜찮고 그런데 다른 지체 아직 믿음이 연약한 지체가 바라볼 때 굉장히 시험에 들까 봐 난 안 먹어도 돼 근데 굳이 굳이 스테이크 집을 가면 와인을 드셔야 되는 분들 그건 인박인 거죠 그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굉장히 자랑스러운 분들도 있어요 제가 미국 교회에 있을 때 우리 한 장로님이 새롭게 오셔서 송도들이 신방을 갔잖아요 그런데 장로님이 딱 식탁에 포도주를 딱 꺼내오시면서 딱 권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랑하시는 거예요 아 포도주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먹어도 상관없고 저 때문에 암흑의 큰 교회의 목사님도 포도주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제가 권해서 저는 진짜 괜찮아요 그런데 같이 간 신방대원들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서 막 시험 드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였죠 그런데 바로 그거예요 우리 믿음이 강하다 하면 믿음이 약한 자를 쉽게 어떻게 생각하죠? 쉽게 생각해요 업신 여기게 돼요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들을 쉽게 비판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된다 그러려면 성숙한 믿음으로 가면 좋은데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것이 14장의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스펄전과 조세파커의 싸움은 그렇게 끝났다 그래서 스펄전도 결국 담배를 끊었더라는 것입니다 광고 충격적이었겠죠 스펄전 목사님이 애용하는 담배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쉬라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형제를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말씀에 의한다면 하나님이 글을 받으셨다 그리고 각각 우리 마음에 확정지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최종 심판자가 되신다 항상 일부 예비를 드리고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면요 얘기를 한다고 바뀌실 분들은 아니죠 그분들의 어떤 현재 생각이나 믿음의 역량은 그쯤에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지적한다고 절대 이분들이 바뀔 일이지는 않겠죠 우리가 지적한다고 믿음이 자라는 것도 없겠죠 말씀 가운데서 본인들이 주일과 어떤 섬김의 의미를 깨달으시기 전까지는 남이 지적을 하는 것이 아마 소용이 없을 거예요 그럴 때는 자 이런 것과 같아요 교회를 오는데 항상 늦게 오는 분들 교회를 오는데 뭐 진짜 막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상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 그분들을 우리가 지적하면은 상처만 되지 고쳐지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납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용납을 하는데 그분들의 지금 생각이 거기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끌어올릴 수는 없거든요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격려를 하는 거죠 골프를 그렇게 매주 치시면서도 믿음을 유지하시는 것이 대단하십니다 신앙생활을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신기한 게 있어요 제가 청년교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 청년들이 교회를 와서 술자리를 통해서 예수를 이제 교회를 오게 됐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찬양 인도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주일 아침에는 막 인도하러 나갔는데 술 냄새가 풀풀 나요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광 집사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중간에 입을 막 달려나가요 그러면 저는 와 은혜 뭐가 굉장히 은혜가 됐나 보다 토하러 가시는 거예요 어제 숙취 때문에 그런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너무 희한한 일 아니에요 그렇게 숙취하고 토요일 밤 늦게까지 술을 먹었는데 주일날 교회를 왔단 말이에요 어메이징한 거죠 아니 그냥 다 뻗어서 그냥 곤드레 만드레 할 수 있는데 귀를 쓰고 나와서 찬양을 하고 귀를 쓰고 나와서 여기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단지 술 먹는 것 때문에 오지마 그러려면 오지마 한다면 글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와 너무 귀한 발걸음들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청년교회 때 전혀 교회를 안 다니고 전혀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었어요 지훈이도 그렇고 지훈이도 그렇고 왜? 그러면 이게 꼭 나쁜 일만은 아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딱 잘라서 아 이런 사람은 나쁜 사람 이런 사람은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나쁜 사람 갈라버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의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그런 성숙한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5장 연결은요 그런 맥락에서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제는 14장은 용납의 폭을 넓히라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드는 일이 좀 없겠죠 용납이 안 되면 시험 들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덕을 세우라 이건 세우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죠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런 걸 해도 어떤 가책을 업고 믿음이 전혀 문제없이 하나님께 나가는 분들은 약한 자의 약점을 커버하십시오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요 이게 성숙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얘기 했죠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세우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 그러면서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법을 초월하신 분이시지만 법 속에 자기를 가두셨고 법을 지키시기 위해서 세례도 받으셨고 법을 지키시기 위해서 안식일도 지키셨고 그러나 안식일 위에 계시다는 것을 리마인드 해주셨죠 그러나 여전히 유대인의 법 속에 들어오셨고 인간의 법 속에 들어오셨고 텍스 내는 문제도 순정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예수님조차도 자신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고 순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에 남을 세우는 건 뭐냐면요 자꾸 비판하고 판단해서 절망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거 힘들어 교회 못 가겠다 지금 전도에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교회 가려면 못하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좋은 거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벌써 교회 가면은 모두 못해, 모두 못해, 모두 하지마, 모두 못해 그것부터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거래요 그게 믿음의 세계래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프를 그렇게 치시면 매주 매주 건강해지시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정말 그 건강하신 몸으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으시겠습니다 소망을 주는 거죠 아, 골프 치면 믿음이 안전합니다 골프 치면 다 가짜예요 그러면 어떻게 절망을 주는 거죠 아유, 그럼 난 예수 못 믿겠다 그래서 와, 어떻게 이렇게 매주 그린드로 나가시는데 매주 교회로 오십니까? 대단하십니다 예, 믿음이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저는 안 되는데 대단하십니다 예, 격려해 주는 거죠 예, 야, 우리 예배는 안 나와도 축구에 나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야, 너 예배는 안 나오고 축구만 나와 그렇게 하면은 축구도 안 나오겠죠 쩡크 먹을까 봐 근데, 야, 축구 나오니 얼마나 반갑고 좋냐 그래, 축구라도 나와라, 얼굴 보게 이렇게 하면은, 그죠? 나중에 더 기회가 생기겠죠 근데 우리가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오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래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경고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으로 오셔서 직접 할래도 받으셨다 예수님의 할래가 무슨 필요가 있으세요? 침례가 무슨 필요가 있으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True, Truth of God이에요 진리를 위하여 법을 지키셨고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이에요 그 극률하심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들은 극률하심을 보았고요 Mercy, Grace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볼 때 뭘 봤다구요? Truth of God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은 브릿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예, 그래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열방 중에서 찬송을 받으시고 열방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래서 사도바울 자신도 뭐라고 말하죠? 아마 이게 오늘 마지막일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에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브릿지 역할을 하셨는데 나의 임무도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어떤 임무죠?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뭘 보죠? 하나님의 거룩을 봅니다 그렇죠? 제사장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죠 그래서 나 역시도 제사장 직분을 맡아서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그런 일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뭐요? 예 하나님의 거룩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짜야 라는 말을 듣는다면 그리고 아우 저분 때문에 정말 우리 거룩들이 다 깨진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또 반대로 와 교회에서는 인정받아요 교회에서는 인정받는데 야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그 사람과 함께하고 오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해결이 되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 이제 다 끝났어요 알렉산더 이야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얘기를 듣는데 어떤 병사가 자기와 똑같이 이름이 알렉산더였대요 근데 이 알렉산더는 품행이 바르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해서 병사들 사이에서 욕을 많이 먹었대요 소문이 알렉산더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병사의 초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날도 이 병사가 술에 쩔어서 인사불성이었대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을 보고 깜짝 놀랐죠 오! 대왕님이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그래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듣자하니 내 행동이 고약해서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먹칠을 당하고 있다 내가 너한테 오늘 두 가지를 명령하는데 첫 번째 네 이름을 바꾸든지 그래서 알렉산더라는 이름에 먹칠하지 말든지 아니면 네 삶을 바꾸어라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요 이게 제사장의 삶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찬 이라는 말을 듣는데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서 크리스찬이 예수님이잖아요 이름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자꾸 먹칠을 당하는 삶을 산다면 크리스찬이라는 간판을 떼든지 아니면 우리 삶을 정말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겠다는 것이죠 아!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보고 있구나 그리고 거룩한 사람들도 성도들도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브릿지구나 그런 가운데서 약한 믿음이 있습니다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세워주는 성숙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할 것인가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교회에서 생활하신 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해심이 넓어지시고 아! 이런 청년들이 들어와도 아! 다 품어주실 수 있고 등 두들겨줄 수 있고 눈을 위아래로 살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양으로 들어와도 참 자랐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신다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교회에 와서 안식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귀한 일들 뭐 멀리 가지 않아도 되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제가 집에 가서 너 목사들이 왜 그래?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진짜 예 그게 제일 나쁜 거죠 뭐 자기가 목사들 되고 싶어서 됐나요? 그러니까 예 이해의 폭이 용납의 폭이 넓어지면 관계가 예 그렇게 되고 우리 자녀들도 될 것 같아요 예 부부관계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목상입니다 예 내 강하다는 믿음이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하진 않았는가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예 그럴 때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실망시키고 있는가 내 믿음으로 인하여 내 강한 그 주장과 그 성품이나 어떤 그런 믿음의 내 확신이 이거 뭐 설명한다고 되는 건 아닌데 이걸 바꾸려고 우리가 상처를 주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는지 믿음의 수준이 어린데 이걸 우리가 바꾸겠다고 또 이걸 파괴해서 이렇게 만들겠다고 이렇게 하는 착각에 우리가 빠질 때도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